바텀갱 안와도 빼.. 안 빼.. 아니 바텀갱 와도 안 빼우는 뭐 니가 뭐 위대하냐? 아이고야.. 아니 이건.. 이거 설마 막 다짜 안하고 이러는 거 아니지 진짜 다짜하면 X 없는 거라는데? 안 뚫어도 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형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따가 이따 마스터 찍고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 있으면 그때 한번 만나보려고요 같이.. 서울에 봄 보러 가실 여자친구.. 아니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분 계신가요? 서울에 봄 보러 가고 싶은데 와.. 이거를 안 맞아? 와.. X나 잘한다.. 와.. 와.. 왜 이렇게 잘하냐 애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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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나.. 아니 이게 뭔가 섹스 요네 구도가 내가 봤을 땐 요네가 더 유리한 거 같아 아 진짜로 요네 카운터가 섹스로 알려졌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 같아 내가 봤을 땐 나이스 나이스 까 요네 X밥냄 컷 컷 컷 깜치지마 난 잭스킹이야 이 X라마 나이스 나이스 새X머신 i'm 생수머신 난 잭스에 관련된 거 모두 다 잘해 나이스 나이스 생수머신 BAM MOTHERFUCKER 어떤 부실골새끼들이 적팀 못한다 그랬어? 얘들아 여기 너희들이 노는 공간 아니야 여기 키즈존 없어 여기 부실골존 아니야 여기 다이아 1위야 그렇게 말한 좆밤 MOTHERFUCKER새끼들아 다이아이 좆밥새끼들 다 넘겨 100명이고 넘겨 내가 다 죽일테니깐 미친놈이 어디 까불어? 여기까지 가고있다는데 끝났어 끝났어 형들 끝났어 다이아이 1위 요네 너무 쉽다 푸드짱 요네 나와! 농담입니다 아 푸드짱 요네한테는 안되죠 눈부시게 사랑받았을 너라서 소중한 시간을 나와 함께 해줘서 견제 암우지고 아구야 바텀 그냥 개박살나는구나 나이스 나이스 낫서스가 어딨으려나 어디 숨어있으려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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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 아이 오우 아이 오우 와 바 와 바 와 바 와 바 너 나한테 안돼 이새끼야 뭐야 이거 와줘와줘 빨리빨리빨리빨리 나이스 어 잠깐만 휠을 못 맞췄어 어? 와아 그 이왕이면 X끼 좀 업 잘했다는 푸은 아름다운 표현 좀 쓰십쇼 릴리와 픽이 문제입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보자 이거 다들 너무 빨리 물렸는데? 나이스 나이스 베인만 먹으면 된다니까 우리 이거 나스스날 나 혼자 막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아 이거 나 혼자 못 막는데 이거? 아이씨 아이씨 야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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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고 임마 아니 야 괴물이야 저거 야 저거 사람을 물어 저 새끼 저 저거 아이씨 하아 천천히 사이트 나이스 나이스 와 진짜 저 나스스사키가 진짜 힘들다 와 저 테론 이겼다 나이스 힘든 싸이로 헤이 썰매를 따라고 헤이 헤이는 기분 헤이 삼케도하다 종이 울려서 장담맞추네 즐거워서 소리로 뼈 노래 부른다 헤이 싱글벨 싱글벨 싱글 노즈마이팅 영롱 엑 에너지 미래에서 왔습니다 이연패터 박고 타이 강등된담 빡종합니다 수요일 오후 5시에 방송 켜서 반갑다 얘들아 탑킹이집에 마스터 가야지 이질리 예측 실패! 아니 우리 팀만 왜 그래! 아니 왜 크리스마스해! 나이스! 내가 뭐 어떻게 해봐도 안 돼 이거는? 한타까지만 가보면 안 돼 한번 우리 아 씨발 까비 가보자 나이스! 이거 이겼는데? 야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볼게 그간 진짜 맨날 캐리만 받아왔지 내가 진짜 이번판 다이아 왕이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게 똑똑히 알아야 돼 준호야 이 판 네가 던지면 지는 거다 이 판 4명의 팀원들이 다 나르만 보고 있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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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노 거기서 여기 편하게 들 넣고 있었어? 헤헤헤 씹 자식아 내가 바로 니의 뒤통수를 야무지게 컴컴컴 컴 히힛 I'M A TOP TIEMP! MOTHERFUCKERS! TOP TIEMP! Q Bonly? Aüş? ㅇㅂ 보여요? Q SBA astern Untype 진짜 X나 억울하다 measured me 이게 제이스버그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EQ가 안 맞는 버그가 있단 말이야 아 진짜 개소리가 아니라 진짜 있어요 제이스 버그가 응 어 잠깐만 어우 아 이게 안 맞았어? 아 진짜 근데 아니 엇가 ㅆㄹㄹㄹㄹ 진짜 와 이게 안 맞아? 거봐 2큐 버그 있다니까 입김하고 있어 입김하고 있다고 아 진짜 라이어 대명해 제이스 관리자 나와 아 부끄러워 잘하는 줄 알아 싸일 죽통뱅이 맞는다 너 현실에서 너 그러면 너 진짜 조심해 아 깔까? 번호 깔? 번호 깔? 번호 깔? 깔까? 크리스마스에 진짜 진짜 개 터지고 싶나? 나이 이정도로만 안 먹었어도 맞짱 깠는데 진짜 옛날에 혈기관 상상할 때 저런 새끼들 그냥 바로 찾아가가지고 맞짱 뜨는데 부산이건 제주도건 찾아갔어 그냥 뭐 부산 산다 그러면 뭐 위대한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아니 위대한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저기요 저기 정리 좀 하시고 뭐 아 위대한 선생님 깜빡 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바텀갱 안와도 안 빼 안 빼 아니 좋은 크리스마스날 왜 이렇게 공격정신 거예요 아이고야 아니 맛동경와도 안 빼우는 뭐 네가 뭐 위대 아니야?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아 야 이거 애쉬맨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건 아니 네가 뭐 마타도 아니고 제이스 서포트는 아니지 이거 마타 제이스 서포트 까가지고 이거 벌금 냈는데 5만 위안 냈는데 5만 위안이면 그걸로 위안이 좀 되나요? 아 제발 설마 막 다짜 안하고 이러는 거 아니지 진짜 다짜 하면 X 없는 거라는데? 안 뚫어도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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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은 못했네 이 친구 구강 **S킬이 좋은데 내 나도 모르게 호란듯이 빨려 버렸어 해야지 아니 미친.. 진짜 아니 아니 미친 아니 식.. 야 이 **나 다이아가면 강퇴해라 다이아가면 강퇴해라 다이아가면 강퇴해라 다이아가면 강퇴해라 근데 얘 어떻게 다이아가면 강퇴해라 얘 얘 거리지마 얘 이래 갇혀 반말하지마 여기 반말하는 방 아니야 이 싸가지 없는 엠지새끼들은 내가 예의를 가르쳐야되나 아.. 진짜 크지 아.. 아.. 아니 구동이.. 아우 메뉴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디 개 지는 소리들 안 나게 해라 아이씨 아아.. 아트가 저렇게 된게 브랜드가 탑을 많이 빠져서인데 그럼 나 갱 안받아도 돼 애당 쪽에 그러면 다른 라인을 확실하게 키워서 케일라던가 한타에서 저렇게 던지면 어떻게 이기라고 숨드라 버려 숨드라 버려 빼야된다 큐.. 큐 대줘 큐 대줘 대줘 큐줘 아 이거 내가 갔으면 안된다 아아.. 아아.. 아니 BJ가 게임하다가 불만이 있으면은 잘할건 못하건 불평할 수 있는거 아니야? 그리고 이 판 내 입장에선 억울해 그래서 말하겠다는데 뭐 뭐어씨 하여간에 부실골새끼들이 말은 뒤질라게 많아요 베이커 방송에도 무슨 훈수채팅 보이길래 아니 이 새끼들은 뭐지? 했는데 훈수 뒤질라게도 답답하면 니들이 뛰어 아니 이 새끼들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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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카드사 아 나이스 고맙다 얘들아 똑같은 판이라고 생각하자 이 판 끝나고 밥 뭐 먹을까 아 아 어우 까비해 전량 풀어주게? 형 근데 이 ㅅ마마 야 이 ㅅ새끼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야 이 ㅅ새끼야 야 이 ㅅ새끼야 야 이 ㅅ새끼야 저거 실패 으으으 안 괜찮아 괜찮아 아우 어아아! ㅅㅂ ㅅㅂ 괜찮아 그냥 그러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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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승급전 전에 그냥 이런 팀을 주지 왜 사람이 희망고문하게 만들어 왜 항상 80점 만들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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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아 아 아 아 알았다 쫴쫫 앟 앟 앟 노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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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휫 아 난관없는 드라마가 무슨 점 있겠습니까 절정, 결말, 위기 이런 게 다 도달한 다음에 엔딩을 봐야지 아 시작인가 전판 파이크가 혹시 이 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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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he server. 싸가지 없는 새끼. 죽어, 파이크 그냥. 여러분 저 새끼 친추해가지고 테러해주세요. 저 새끼 친추해서 테러해주세요, 여러분. 아, 아.. ência지 식사기만 MONA circle. 아,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 아아 아... 기압안 넣었으면 졌다아 이거 아아 죽음 없어? 나 있어 나 죽었어! 나 죽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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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파이크.. 저.. 잠자적 성범죄자 새끼 핑보라고 해요 닉네임부터 봐봐요 난 저런 새끼들이 아무리 게임 잘해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한 게 뭐냐면 이 새끼 닉네임 보세요 핑보라고 해요 발대꿈치에 저 새끼 분명히 갤럭시같이 차고 있어 저런 새끼들 여자의 소중한 부위를 저딴 식으로 핑크색이니 뭐니 하면서 이래서 한남한남 거리는 거야 여자들이.. 진짜로.. 야 딴 말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어.. 또 와? 이 새끼 봐봐 이 새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니 인생 그따구로 살지마 니 잘났다 마스터를 오늘도 못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스터의 꿈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일도 똑같이 점심부터 도전할 것이며 산타클로스가 뒤늦게 제 집을 발견 못하고 저희 집이 좀 외진 곳에 있거든요 저희 집을 누락시켰나보네요 내일은 제발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마스터라는 선물을 꼭 썰매를 타고 산타클로스가 진짜 이렇게 어떻게 썰매를 타고? 흰눈 쌓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즐거워서 소리 높은 노래 부른다 해 징글배 징글배 징글어버베 징글배 장단 맞추니 liest 징글어쎘도 감사합니다.